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차피 자기 전에 다시 오고자 할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응? 응? 그.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난 놀고 싶은데 안돼 응 응 아.. 난 진짜 놀고 싶었거든 다음에 재밌게 놀자 꼭 성공하자 안녕 빠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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